국내산 흑당근 3kg, 5kg, 10kg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흑당근 3kg, 5kg, 10kg 판매합니다. 특유의 향과 주홍빛 색깔이 특징인 당근은 가장 친숙한 채소 중의 하나로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근에는 녹황색 식품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으며 이외에도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및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죽, 수프, 국, 볶음, 생채, 튀김 등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판매가격 국내산 흑당근 3kg, 상만 8,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흑당근 3kg, 특만 9,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흑당근 5kg, 중만 9,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흑당근 5kg, 상 2만 2,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흑당근 5kg, 특 2만 5,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흑당근 10kg, 중 2만 9,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흑당근 10kg, 상 3만 7,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흑당근 10kg, 특 3만 9,900원 무료배송 국내산 흑당근 3kg, 5kg, 10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 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